사람은 대부분 실제 논자로 태어나서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다가 실제 논자로 죽는다. 다만 삶을 실용과 안락의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진실과 깊은 이해의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결국 관념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관념론이 실제 세계의 모습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기 때문이다. 엄밀하게 생각해보면 내 눈앞에 펼쳐진 세계는 사실 모두 감각적인 것이다. 빛깔과 소리와 향기와 맛과 촉감, 이 외에는 나에게 드러나는 세계란 없다. 나에게 드러나는 세계는 온전히 감각의 세계다. 그런데 문제는 감각이라는 것이 나의 감각기관을 통해 발생한 주관일 뿐 진짜 세계의 모습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우리는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었다. 나의 세계 바깥은 내가 상상하는 세계가 아니다. 단단하고 안정적이며 총초년색으로 빛나는 이 아름다운 눈앞의 세계는 세계의 실체가 아니라 나의 의식능력이 만들어낸 내 의식안의 세계다. 그러므로 나의 세계는 내가 눈뜬 것과 동시에 생성되어 내가 눈 감는 동시에 소멸한다. 나와 세계는 분리되지 않는다. 나는 내 안을 보는 자이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 제로, 그 중에서 철학편을 리뷰하려고 합니다. 이 책의 목차를 간단히 보면요. 1장은 우주, 2장은 인류, 3장은 베다, 4장은 도가, 5장은 불교, 6장은 철학, 7장은 기독교입니다. 제가 5장까지는 앞에 두 번의 영상을 통해서 만들었고요. 이 철학과 기독교는 리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최근에 리얼리티 트랜서핑이라는 책을 리뷰하려고 읽다가 아무래도 내 철학적 기반이 너무 약한 것 같아서 이 책을 다시 한번 읽고 리뷰를 하려고 결심을 하였고요. 그리고 시크릿도 그렇고, 리얼리티 트랜서핑도 그렇고, 양자역학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양자역학에 대한 기반이 너무 없어서 제가 이번 쉬는 시간을 통해서 양자역학에 대한 영상도 보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최근에 양자역학에 따르면 우리의 세계에 99.9%가 비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물질이 확실하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확률로서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최근의 과학은 우리가 생각하는 소설과 같이 희한한 현상을 되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책을 더 많이 읽어보기 위해서 고전 철학자들이 우리 세계를 어떻게 인식했느냐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양자역학을 통해서 과연 책에서 이야기하는 양자역학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정도는 돼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최근에 느꼈습니다. 제가 인트로에서 얘기했던 내용이 칸티의 관념론 철학이랑 마지막 부분은 최근에 양자역학 이론을 따랐을 때 우리가 세상을 인식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철학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6장 철학 분열된 세계 서양의 철학은 처음부터 이원론의 세계로 발전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서양의 철학의 시작은 고대 그리스를 그 출발로 보는데요. 기원전 5세기 무렵 탄생한 소크라테스와 그의 제자 플라톤으로부터 진정한 의미의 합리적 사유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서양의 이원론적 사유는 세계와 자아를 분리하고 각각을 독립적인 실체로 파악함으로써 물질세계를 기반으로 하는 빠른 성장의 역사를 가능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업화를 이루는 데 도움을 주었고요. 오늘날 고도화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물질적 포교는 인간과 자연을 엄격하게 분리한 이원론적 사고에 빚을 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원론은 문제점을 드러냈는데요. 생태계 파괴와 환경교란으로 인한 기후변화가 인류의 재난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서구 사상은 근대에 이르러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한계와 모순 앞에 봉착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칸트가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통해 인식의 주체와 인식 대상의 분리를 극복해냈고, 기독교에서는 독일 신비주의 등장과 함께 이론론의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물리학에서는 기존까지 배제되어 왔던 관찰자의 존재가 화려하게 복귀했다고 합니다. 대상을 구체적으로 관찰하는 게 과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관찰자가 끼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에 서양 철학이 어떻게 이원론으로 출발해서 이론론으로 나아가게 되었는지를 살펴본다고 하는데요. 이 뒤에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칸트에 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은 그리스에서 서양 철학이 시작되었는데 소크라테스가 나오게 된 불안정한 사회 상황이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부터 살펴볼 건데요. 소크라테스는 기원전 469년에 태어나 기원전 399년에 71세의 나이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아테네에서 활동한 철학자입니다. 서양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플라톤을 꼽는데 일반적으로 소크라테스가 서양 철학을 대표하는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소크라테스는 책을 내질 않았는데 그의 제자인 플라톤이 저서에서 많이 소크라테스를 다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정의, 용기, 절제, 경건 등 인간의 덕에 초점을 맞춘 가르침을 설파했고 수많은 젊은이가 그를 따랐다고 합니다. 그러한 제자 중에 플라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델포이신전의 1화에서 최소한 자신이 무엇인가를 잘 알지 못하는 사실 정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하고요. 이것을 무지의 지라고 한다고 합니다. 진정한 현명함이란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는 것에서 출발할 수 있음을 소크라테스는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진리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내면에 잠재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리는 일방적 가르침이나 학습을 통해 주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질문과 대답을 통해 스스로 정립하는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진실을 알려주려고 노력을 했다고 하고요. 이 대화 방법을 삼파수의라고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말년에 기소를 당했는데요. 청년들을 타락시킨 죄와 신성을 모독한 죄 때문에 기소를 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재판에서는 소크라테스에게 변론의 기회가 주어졌고요. 친구들과 제자들이 아테네 시민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보이기를 희망했지만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변호해야 할 자리에서 반대로 아테네인의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따갑게 충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형선고를 받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죠. 그때 설파한 내용이 중심은 이런 얘기를 하였고요. 사형은 선두에서 감근됐을 때 그 친구들이 와서 간수를 매수하면 쉽게 탈출할 수 있었다고 하였지만 소크라테스는 도망칠 마음이 없었고 그래서 독배를 맞고 죽음을 택했다고 합니다. 악법도 법이라는 말을 소크라테스가 했다고 많이 알고 있는데 이것은 소크라테스가 한 얘기가 아니라고 하고요. 소크라테스는 국가와 사회의 압력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소리를 따르고자 했었다고 합니다. 독배를 받은 것은 이성적 올바름이라는 자신의 신념을 따른 행위였다고 합니다. 서약이라는 거대한 학문체계의 기여한 측면에서 본다면 소크라테스보다는 플라톤이나 칸트 등을 꼽는 것이 합당하지만 우리가 소크라테스를 철학의 모범으로 삼는 것은 그의 삶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들고 숨이 끊어졌을 때 플라톤의 나이는 28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승의 죽음을 보면서 플라톤은 두 가지를 가슴에 새겼다고 하는데요. 첫째는 이성중심주의입니다. 이성적 판단과 진리치구는 현실적 한계를 초월하고 죽음까지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스승을 통해 깨달았다고 하고요. 둘째는 민주제에 대한 불신이었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다수에 의해 우민화된 민주제는 아무리 명백하고 투명한 진리라 해도 알아보지 못하고 파멸시키고 만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플라톤은 진리를 알아볼 수 있는 소수의 훈련된 엘리트가 지배하는 사회체제를 꿈꿨고 이를 철인정치라고 합니다. 플라톤이 제시한 그 거대한 철학은 이데아론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플라톤 사상이 중심 개념으로 핵심이 단순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데아 세계가 실제한다는 것입니다. 이데아란 절대적이고 완벽한 불변의 이상세계를 말한다고 합니다. 현실은 낡고 병들어 죽고 변하지만 플라톤은 변화하는 불완전한 현실과 구별되는 완벽한 이데아의 세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데아의 세계가 진짜 세계이고 현실 세계는 단지 이데아 세계의 그림자 혹은 모사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굴에 비유를 했는데요. 포박된 죄수들이 평생 동굴벽에 들이온 그림자만을 보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죄수들은 눈앞의 그림자를 무엇이라고 생각할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거를 실제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플라톤은 인간이란 존재의 모습이 포박당한 죄수들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앞에 펼쳐진 세계가 실제한다고 믿지만 그것은 동굴벽에 들이온 그림자와 같은 환영일 뿐이라고 하는 거죠.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는 진리로서의 이데아 세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현실과 화상과는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이데아론을 통해 진정한 철학자의 역할을 강조하는데요. 진정한 철학자라면 현실 너머를 탐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불완전하고 변화하는 그림자가 아니라 완벽한 원형적인 세계인 이데아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점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이데아를 추구하는 건 알겠는데 이데아가 현실 세계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이데아가 존재하는지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렇게 물어봤다고 하거든요. 플라톤에 따르면 그에 대한 답은 인간의 내면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플라톤은 우리의 머릿속에 혹은 영혼 속에 절대적이고 완벽한 이성적 개념이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에 이렇게 이데아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고 하는데요. 인간의 영혼은 원래 이데아의 세계에 있었지만 육체를 갖고 이를 망각한 상태로 지상에 태어나기 때문이다. 이를 상기론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르면 지식은 현실의 경험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면에 남아있는 기억을 떠올림으로써 얻게 된다고 합니다. 이 이데아론이 주는 의미는 이데아론은 서양사당의 토대가 되었고요. 철학과 종교를 포함해 학문, 사상,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불완전한 현실 너머에 영원하고 불변하는 진리의 세계가 존재한다. 이것이 서양인의 세계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인이 이데아론을 기본 세계관으로 가졌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세계의 분리, 서양인의 세계는 이제 둘로 나뉘어졌다고 합니다. 하나는 영원한 진리의 세계입니다. 이 세계는 불변하고 완벽하며 정치적 활동을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는 진짜 세계입니다. 다른 세계는 현실의 세계입니다. 이 세계는 변화하고 불완전하며 우리 오감에 의해 경험되는 허상의 세계입니다. 즉 이데아의 세계와 현실 세계를 분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원적인 세계관을 가지게 된 거죠. 플라톤의 이데아론이 서양사당의 토대가 되었다는 말의 실제 의미는 서양사당의 이원론의 형태를 띄게 되었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를 이원론적으로 분절해서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죠. 진리의 세계, 현실의 세계, 세계와 자아, 신과 인간, 천국과 지옥 이런 식으로 이분해서 세계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원론적 세계관은 2000년 가까이 서양인의 근원적인 사유체제로 작동해왔다고 합니다. 이거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학문과 과학기술의 발달, 그로 인한 물질적 풍요를 들 수 있고요.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은 산업화를 거치며 자연은 파괴되었고 식민지 동향은 유린되었으며 여성은 오랜 시간 억압받았고 이성에 대비되는 감정과 욕망과 몸은 불결한 것으로 낙인 지켜 교화와 교정의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살펴봤듯이 플라톤이라고 하면 상당히 유명하고 서양 철학에 되게 중심이 되는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얘기하시는 철학의 이데아라는 개념도 현실에서 볼 때는 약간 소설 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양의 세계관과 서양의 세계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동양의 세계관은 예전부터 이런 논이었다고 합니다. 동양에서는 세계와 자아가 그 근원에서 분리되지 않음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동양의 위대한 스승들이 지혜롭게 말해준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최종 사유였다고 하거든요. 반면 서양은 플라톤 이후 이원론적 세계관을 토대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이분화가 되었는데 첫째, 세계와 세계의 분리, 둘째, 자와 자의 분리, 셋째, 세계와 자의 분리, 이렇게 분리되었다고 하구요. 우선 세계는 완벽한 이대의 세계와 불완전한 현실세계로 나뉘었구요. 자아는 영원불멸의 영혼과 감각적인 나악한 육체로 분리되었다고 하구요. 세 번째, 세계와 자아는 각각 대상으로서의 자연과 주체로서의 인간으로 규정되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이 책에서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자아와 세계의 분리가 갖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재론과 관념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서양의 이원론은 자아와 세계의 존재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세계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내가 죽고 나서도 세계는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얘기죠. 그것은 세계가 실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없어지고 세계가 남는 거잖아요. 이러한 이원론적인 관점은 실재론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실재론자가 세계를 탐구하고자 한다면 그는 지구 위의 대상들을 잘라보고 나눠보는 분석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반면에 동양의 이원론은 자아와 세계를 분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둘의 존재를 통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자아와 세계의 존재는 서로 깊은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나의 탄생과 함께 세계가 탄생하고 나의 소멸과 함께 세계도 소멸합니다. 그것은 세계의 실체가 자아라는 그들에 담긴 무엇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가 세계를 본다는 것은 사실 나의 마음을 스스로 보는 것과 같고, 그래서 이러한 일원론적 관점은 관념론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관념론이라는 게 이것도 상당히 소설 같은 얘기죠. 바깥의 세상은 존재하지 않고 모든 세상은 나의 머릿속에서 이루어진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귀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양자역학에 따르면 어떻게 보면 이게 과학적인 진실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뒤쪽에서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플라톤에서 이어지는 18세기에 이르러 서양의 철학은 관념론을 진지하게 탐구하기 시작했고, 19세기 니체는 유원론의 한계를 냉철하게 지적했으며, 20세기 물리학의 발전은 세계가 우리의 의식과 독립되어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의 혼란을 느꼈다고 합니다. 즉, 과학에서도 이런 논같이 세계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념론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앞의 세계는 진짜인가? 관념론은 실제론과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하고요. 실제론이 상식적인 만큼 관념론은 상식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리고 관념론을 처음 대파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고 불편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익숙해지면 괜찮다고 하고요. 그래서 실제론과 관념론을 다시 정리해 본다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인식되는 외부 세계가 이를 인식하는 주체와 무관하게 독립해서 존재한다는 입장을 말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눈앞의 물질 세계가 허상이나 가상이 아니라 진짜 세계이고, 나라는 존재의 탄생이나 소멸과는 무관하게 그대로 존재한다는 관점입니다. 반면 관념론은 실제론과 반대거든요. 인식되는 외부 세계가 이를 인식하는 주체와 무관하게 독립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눈앞의 물질 세계가 사실은 나의 내면사계라고 이해하는 관점입니다. 사람은 대부분 실제론자로 태어나서 실제론자로 죽는다는 거죠. 하지만 진실을 이해하고자 접근하는 사람은 결국 관념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고 하고요. 왜 그러냐면 관념론이 실제 세계의 모습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눈앞에 펼쳐진 세계는 사실 모두 감각적이기 때문에 이 세계는 온전히 감각의 세계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감각이라는 것은 나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발생하는 주관이지 진짜 세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눈앞에 빨갛게 잘 익은 사과를 인식하는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선 광원이 있는 거죠. 태양이나 형광등처럼. 이 광원에서 입자이자 파동인 광자가 쏟아져 나오고 이 광자가 사과의 표면과 만나서 일부는 흡수되고 일부는 튕겨져 나가죠. 이 튕겨 나온 광자의 일부가 우리 눈으로 들어오고 망망의 시각세포를 자극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시각세포는 빛에너지를 흡수한 뒤에 이를 정기적인 신호를 바꾸죠. 이 정기적인 신호가 시신경을 따라 뇌까지 전달되죠. 뇌는 신체의 각 부분에서 연결된 시신경을 통해 정기신호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이 신호들은 종합과 해석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뇌가 해석한 이미지가 나의 내면에 드러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느끼죠. 눈앞에 잘 익은 빨간 사과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흥미로운 것은 눈앞에서 시작되어 시신경을 따라 뇌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빨간색과 관련된 것은 전혀 없다는 거죠. 정기적인 신호만 있는 것이고 빨간색이라는 것은 뇌가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빨간색은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우리의 신체 밖에 있는지 아니면 뇌 안에 있는지. 이럴 때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빨간색은 우리 내면에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나의 눈앞에 다채로운 색깔로 드러나는 외부 세계는 사실 나의 내면 세계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외부 세계의 실체가 도대체 어떤 모습인지 혹은 모습이라는 게 있기나 한 건지 도저히 알 길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란 내 안에서 만들어낸 이미지가 전부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외부에 있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인식하는 게 아니고 우리 내부에 이미지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외부를 인식한다고 하거든요. 이게 참 소설 같은 얘기죠. SF 같은 얘기인데 이게 위대한 철학가 칸트가 얘기한 관념론이거든요. 그래서 외부 세계를 내면 세계의 반영으로 생각하는 입장은 근대 이전까지는 등장하지 못했다고 하고요. 17세기 예비 단계를 거쳐 18세기 칸트에 이르러서 비로소 진지하고 심도 있게 탐구되었다고 합니다. 칸트의 생애와 사상을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칸트는 상당히 성실한 학생이었고 철학, 수학, 물리학 등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70년 나이 47세가 되어서 철학과 교수직을 얻게 되었고요. 마침내 1981년 부의 명제죠. 58세의 나이에 순수이성 비판을 출간했다고 합니다. 이 책은 나오자마자 회계 망측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글이라는 혹평이 난무했다고 합니다. 실재론전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관념론을 딱 접하게 되면 이게 뭔 소리야?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칸트 스스로 저세에서 밝힐 것처럼 이 책이 기존의 철학사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가져왔다고 하는 거죠. 즉 물질의 대상의 위치를 외부의 세계에서 내부 세계로 바꾸므로써 철학사의 대전환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이성 비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순수이성 비판에서 비판이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한계를 제시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즉 순수이성이라는 것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무엇을 하지 못하는지 그 경계를 명확히 하겠다는 의미라고 하거든요. 여기서부터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순수이성 비판은 이성으로 이성의 한계를 명확히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순수이성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인간의 선천적 의식능력 전체를 말한다고 합니다. 선천적 의식능력이란 경험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의식의 능력을 말한다고 보면 됩니다. 쉽게 예를 드시는데요. 컴퓨터를 포맷하고 나면 OS만 깔려있는 상태가 되잖아요. 고 OS만 깐 상태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인간인 순수이성은 감성, 지성, 좁은 의미의 이성만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 감성은 오감을 통해서 감각자료를 받아들인 능력이고 지성은 개념화해서 판단하는 능력이며 좁은 의미의 이성은 추리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순수이성 비판이란 인간의 의식 능력인 감성, 지성, 이성을 우리의 유일한 도구인 이성을 통해 점검하고 그 한계를 명료하게 하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작업을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서양 철학, 사상, 종교 등이 학문적 탐구활동이 확실한 진리를 담보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모든 학문은 탐구 대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탐구 대상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그 자체만을 들여보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칸트는 그러한 탐구를 진행하기 전에 그 탐구 대상이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났는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칸트는 자연을 탐구하기 전에 자연이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날 수 있었는지 개념을 탐구하기 전에 개념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만 과학이든 철학이든 종교든 비로소 엄밀한 탐구를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식 대상을 문제 삼기 전에 인식 주체의 의식 능력을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칸트의 관념론으로 이르기까지의 철학사적 배경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칸트 이전의 서약 철학의 흐름을 살펴본다고 합니다. 칸트 이전의 유럽인은 인식의 기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탐구했다고 합니다. 인식이란 알다라는 뜻입니다. 인식이란 외부의 사물을 정신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과정 혹은 결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 현상들을 정신적으로 받아들이는 활동 그것이 인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칸트 이전의 유럽인이 궁금했던 것은 이러한 인식에서 참된 인식, 확실한 인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가 궁금했다고 합니다. 즉, 확실한 지식과 진리를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여기에 확실한 것이 애초에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회의주의나 불가지론자라고 하고요. 유럽인의 대답은 두 가지 입당으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대륙의 합리론, 영국의 경험론이었다고 합니다. 합리론은 인간의 선천적인 이성의 기대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논리, 인과, 필연을 중시했고, 이를 기반으로 수학과 논리학 같은 연역법에 기초한 지식만이 확실하고 참된 인식을 보장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즉, 나의 감각에 의존하는 물질 세계에서 확실한 지식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합리론자들은 경험적 정보를 배제한 합리적 이성의 추구만이 절대적이고 불편적인 암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경험론은 합리론에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성적 능력만으로는 유의미한 지식과 진리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의미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은 구체적인 세계에서의 실천적 경험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험론자들은 관찰, 실험, 체험을 중시했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자연과학과 귀남법이 확실하고 참된 지식을 제공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념이나 지식은 없지만, 직접 만져보고 반복적으로 체험하면서 지식을 쌓아가기 때문이죠. 경험론자들은 이성이라는 독단을 배제한 경험적 지식이 유일하게 믿을 만하다고 보았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로크, 버클리, 휴 등이 있고요. 우리가 질문한 것은 확실하고 참된 지식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의심할 수 없는 이 인식의 기반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이에 대한 두 가지 대답이 합리론의 이성과 경험론의 경험이었는데, 이 두 개 다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합리론은 본유관념, 즉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관념이 무엇인지에 대해 증거를 댈 수가 없었고, 또 지식이 어떻게 확장하는지 설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경험론 역시 자연을 관찰해서 종합하는 귀납적 명제만으로는 절대적이고 확실한 지식을 보장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칸트는 어떻게 합리론과 경험론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를 종합해낼 수 있었을까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요. 답부터 말하면 칸트가 외부 세계를 내면 세계로 옮김으로써 가능했다고 합니다. 이제 칸트의 관념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거든요. 여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철학 부분의 핵심인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세계를 어떻게 인식할까요? 보통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눈앞에 인식 대상인 사물이 있으면 그 사물이 나의 감각기관을 자극하여 인식주체인 나에게 드러낸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눈앞에 신호등이 있고 그것이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바뀌면 불빛이 눈을 자극하여 인식주체인 나에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상식적인 거죠. 눈앞에 사물이 원인이고 인식이 그 결과인 거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인 거죠. 하지만 칸트는 이런 생각을 뒤집는다고 합니다. 눈앞의 사물은 인식의 원인이 아니라 인식된 결과라고 합니다. 즉, 인식의 대상은 인식주체인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의 주체의 내면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바뀐 저 신호등은 내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인식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그려진 심상, 이미지인 것이라고 합니다. 즉, 여기서 칸트는 기존의 사람들이 외부에 존재한다고 당연히 믿어왔던 인식 대상의 위치를 인식주체인 내면으로 옮기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당신 눈앞에 펼쳐진 외부 세계는 당신 바깥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신의 인식과정을 통해 내면에 그려진 현상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관념론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칸트가 외부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지였던 것은 아니라고 하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인식되지 않을 뿐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는 외부에 무엇이 있는지는 결코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드러나지 않는 외부의 무엇을 물 자체라고 불렀다고 하거든요. 이러한 이 미지의 물 자체가 우리의 인식작용을 촉발시켰다고 합니다. 그 촉발은 인식주체의 능력인 인식형식의 통로를 지나게 되고요. 이 통로를 감성형식과 지성형식으로 나눈다고 합니다. 여기서 감성형식은 시간과 공간을 말하고 지성형식은 범주를 말한다고 합니다. 즉, 여기 범주란 불량, 성질, 관계, 양상 등 사물의 카테고리라고 합니다. 즉, 인식형식이란 물 자체를 이리저리 색깔을 입히고 다듬고 정리해서 시공간이라는 무대 위에 올려놓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 결과물이 바로 눈앞에 펼쳐진 현상세계의 실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물 자체가 있는데 그게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촉발을 통해서 내 머릿속에서 펼쳐진 결과물이 인식의 대상이고 그게 바로 현상세계의 실체라는 거죠. 네, 이야기 힘들죠. 그래서 칸트의 관념론은 합리론과 경험론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한다고 합니다. 확실하고 참된 지식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칸트는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인식된 대상이 아니라 인식하는 주체의 한계와 능력을 검토해야 된다고 합니다. 즉, 진리의 기준을 외부의 대상이 아닌 내면의 주관 형식으로 뒤집어 놓았다고 합니다. 이게 칸트가 생각하는 관념론이고요. 이것도 진짜 일반적인 저 같은 범인이 생각하기에는 소설 같은 얘기죠. 근데 이 자체의 관념론이 현재의 양자역학에서 인식하는 세계와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과학도 소설과 같이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영향으로 들어가 버린 것 같아요. 칸트 이후의 현상학 칸트 이후로 해겔이라는 철학자가 독일의 관념론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해겔로부터 해겔 좌파, 해겔로파 이런 식으로 철학이 나누어졌다고 하고요. 관념론 철학은 20세기 현상학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현상학은 하나의 철학 운동이었는데 그들은 이식에 드러난 현상을 특정 이념이나 사상에 의한 선입견 없이 그대로 포착하려고 했고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현상을 드러나게 하는 근원으로서 순수의식의 본질을 밝혀내려고 했다고 합니다. 즉, 현상학이 의식에 대해 분석할 수 있었던 것은 칸트가 인간의 인식과정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초월적 자아를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고 애매한 개념인 것 같은데요. 칸트가 의식일반이라고 부르기도 한 초월적 자아는 인식주체가 인식활동에 의해서 제약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되게 이게 흥미롭죠. 의식활동을 통해서 세상을 인식하는데 초월적 자아는 세상에 있지 않는 거죠. 인식주체는 자신의 인식능력을 통해 인식대상의 색깔을 입히고 정리함으로써 능력적으로 현상세계를 그려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활동이 그 활동의 주체에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즉, 인식의 주체는 인식형식을 통해서 세계를 제약할 뿐 인식형식에 제약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단트는 초월적 자아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인식주체는 매 순간 나에게 경험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인식주체는 결코 나의 인식활동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계를 보는 자는 현상세계에서 발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연극 무대의 제작자는 무대 위에 등장하지 않는 것처럼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인식주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현상세계에 없는 거죠. 그럼 이 인식주체는 어디에 있는지가 너무 궁금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에 없는 영이나 혼이나 그런 건지 이런 초월적 자아가 어디에 있는지가 저는 너무 궁금하거든요. 칸테는 우리 인식과정의 경험적인 요소뿐만이 아니라 비경험적인 요소가 내재해 있음을 알게 됐고요. 인식주체는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자아가 아니라 경험을 초월한 자아라는 의미에서 초월적 관념능 혹은 초월철학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이게 매우 난카로운 통찰이라고 합니다. 나는 세상을 보지만 그 보는 자는 나의 세상에서 발견되지 않는 거죠. 생각하는 내 자신은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모든 인식을 뇌가 한다면 그 뇌에 한 인식을 인식하는 존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존재는 어디에인가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칸테의 초로할 철학은 이후에 후설이라는 분에 의해서 현상학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칸테부터 후설에 이르는 근현대 사양 철학은 더 이상 자아와 세계를 독립적으로 다루지 않는다는 거죠. 보는 자아와 보이는 세계가 나누지 않고 사실은 같은 분원의 다른 직면이라는 위대한 스승들의 거대한 사상이 근현대의 서구세상사에 다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세계의 실체를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상상하기 어려운 세계. 상상하기 어려운 세계입니다. 관념론은 이해할수록 놀랍다. 하지만 아직도 관념론의 세계를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익숙해지면 빛깔, 소리, 향기, 맛, 촉감 같은 것은 실체가 아니라 현상이라는 것쯤은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하고요. 그래도 우리는 무언가 단단한 형태의 구조가 있는 세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최근에 밝혀진 과학에 의해서는 현상 너머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종류의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 여기서 되게 충격을 받았거든요. 양자역학을 알아야 최근에 나오는 책들을 이해할 수 있어서 양자역학에 대한 유튜브 영상을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처음에 우리 세계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원자핵과 전자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이 원자는 99.999%가 비어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얘기한 빨간 사과는 99.999%가 비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과시강선을 통해서 물체를 인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과시강선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전 세계를 비춰보면 온 세계는 텅텅 비어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과학에서 양자역학을 설명하시는 분이 얘기를 하거든요. 너무 황당했거든요. 그게 여기서도 나오더라고요. 형태라는 것은 실제로 단단한 그 무엇이 아니다. 우리가 사과를 단단하게 느끼는 것은 그것이 정말로 꽉 찬 무엇이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전자기력의 반발 때문이다. 우리 손이 사과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은 사과의 표면에 위치하는 원자들과 손의 표면에 위치하는 원자들이 전자기력으로 서로 밀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사과의 표면이 매끄럽게 가득 채워진 것처럼 보이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가시강선이 사과 표면 원자의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전자에 의해서 튕겨나기 때문이다. 현대에 이르러 인류는 원자가 텅 빈 무엇이라는 것을 잘 알게 되었다. 개별 원자를 이루는 원자핵과 전자를 제외하면 원자의 99.999%는 텅 빈 공간이다. 텅 빈 원자들이 모여있는 빨간 사과도 99.999%는 텅 빈 공간이고 우리의 신체도 이와 다르지 않다. 어떤 이들은 그럼에도 0.01%의 물질이니 원자도 가득 찬 물질로 봐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런 사람이라면 과자 속 봉지에 질소를 채우고 과자를 0.001%만 넣어서 팔아도 고민 없이 구매해야 할 것이다. 현상 너머의 세계는 우리에게 결코 드러나지 않기에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세계지만 적어도 그곳에는 빛깔도 소리도 향기도 맛도 촉각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당당한 형태와 구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소량의 물질과 에너지가 요동치는 거의 비어있는 세계라고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인식하는 현상 너머의 세계는 이런 세계라는 거죠. 아, 황당하죠. 그러니까 요새 생각해보면 우리가 시크릿에서 보면 생각을 하면 어떤 게 물체화된다고 하잖아요. 그게 여기에 따르면 결코 이상한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온통 세계는 비어있고 아주 극소량의 물질만 있기 때문에 생각을 통해서 무언가를 현상화한다는 게 꼭 천름만은 아닌 것 같거든요. 우리는 이제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다. 나의 세계의 바깥은 내가 상생하는 세계가 아니다. 단단하고 안정적이며 총천연색으로 빛나는 이 아름다운 눈앞의 세계는 세계의 실체가 아니라 나의 의식능력이 만들어낸 내 의식안의 세계다. 그러므로 나의 세계는 내가 눈뜬 것과 동시에 생성되어 내가 눈 감는 동시에 소멸된다. 나와 세계는 분리되지 않는다. 나는 내 안을 보는 자입니다. 이게 결국 우리가 현재 인식하는 세계의 실체라는 거죠. 이게 뻥도 아니고 소설도 아니고 과학적이라는 거죠. 진짜 신기하죠. 현대물리학도 이러한 대열에 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양자역학의 등장은 기존까지 배제되어 있던 관찰자를 불러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자역학의 근간을 이루는 불확정성 원리, 광자의 입자성과 파동성을 구분하기에 제시된 이중슬릿 실험 등은 관찰자로서의 이식적 존재를 고려하게 하고 의식이라는 것을 단지 뇌활동의 부산물 정도가 아니라 세계 자체와 직접적으로 관계하는 무엇으로 파악하게 된다고 합니다. 즉, 원자가 파동과 입자의 형식을 함께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관찰을 하면 입자의 형식만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찰하는 존재가 단지 우리가 아니라 관찰하는 주체가 우주의 대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주가 원자가 이동하는 것을 인식하면 입자로 행동을 하고 우주가 인식을 안 하면 파동처럼 행동을 한다는 게 양자역학에서 나오는 이중슬릿 실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주가 인식을 한다는 희한한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읽다가 철학에 대한 기반을 좀 다져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책을 다시 읽고 요약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양자역학을 아주 쉽게 써놓은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도 한번 읽고 제가 리뷰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그냥 현재 세계를 살아가는 데는 이런 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냥 실제론적으로 살면 되는데 책을 읽다 보면 철학이나 영성이나 자기개발 서적들을 많이 읽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많은 개념들이 나오는데 그런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철학자들이 어떠한 사고를 통해서 세계와 자아를 인식하게 되었는지를 알아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최신 과학에서 과연 우리 세계를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를 아는 게 많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과학책이랑 철학에 관한 책도 많이 읽어봐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최세상님은 천재인 것 같고요. 이 책의 내용이 정말 방대한 지식을 담아놓은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고 철학이나 과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옅은 지식은 정말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이번 시간에 영상을 이렇게 마무리할 거고요. 이번 시간에 내용도 도움이 되셨고 다음 시간에 영상이 기대되시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하기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얘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